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3일자 마감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일정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렇구요. 새벽 5시 9분입니다. 전일 시장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도움되시라고 방송합니다. 전일 코스피 1.20% 상승, 코스닥 1.32% 상승 강하게 장대양봉 시현하면서 거래량도 느는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끄리 매수세가 들어와야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했는데 양대시장에서 기관 외국인 쌍끄리 매수세 들어왔구요. 무엇보다도 선물도 외국인이 만개약 이상 매수하다가 마감은 5,949개약 매수로 마감했습니다만 강력한 선물 매수도 동반되면서 골고루 시장 전체 상승 이뤄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시장 체크해보자면 미국 다우존스 0.13% 상승, 나스닥 0.56% 상승, 독일은 1.70% 상승 마감했는데요. 야간장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야간 선물은 그냥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올랐는데 우리 왜 배럴로 오른거 없지? 장중에 미국 선물을 통해서 오르고 있는거 확인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이 장중에 오르는 폭 정도보다 크게 많이 오른거 없으니까 야간 우리나라 선물옵션 시장에서는 그냥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왔다갔다 하면서 보합으로 마감하니까 콜옵션, 푸드옵션 다 마이너스 나는 그런 프리미엄 축소되는 상황 나왔다. 이거 선물옵션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큰 흐름 정도는 알아놓으셔야만 투자하시는데 주식 투자하는 데도 도움됩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다 연계되어서 움직이거든요.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전일 골고루 대체적인 업종군에서 다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한 상승세가 나왔구요. 시총 1위 아닙니까? 셀트리온, 현대차,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간 전일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주춤합니다만 시총상이 골고루 매수해주면서 강한 상승세 나왔다. 그 주체가 기관의 우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렵던 주식시장 조금 이제 꽃피는 봄이 왔다시피 조금 우리 주식투자자 여러분들 마음에도 조금 희망이 꽃피지 않을까 멘트 괜찮았습니까? 즉흥적인데요. 그래서 고생 많이 했는데요. 이제 조금 시장 괜찮아질 것 같은 느낌 듭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 현대건설, 아모레퍼스피, 오뚜기, 현대차 강하게 반등했구요. 자, HLB 생명과학은 8.48% 상승했습니다. 자, 임상 아, 삼상 임박했던 이보세라닙입입니까? 이름도 어려워요. 그죠? HLB가 가니까 HLB 생명과학도 같이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약바이오에 어저께 가장 강한 상승세 나왔죠. 그리고 수소차 그죠? 그리고 게임주 엔터테인먼트 자, 그리고 골고루 상승했습니다. 그죠? 최근에 이제 증권주가 사사사살 아, 시장 터난다 싶으니 반등세자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응급 안하던 증권주도 응급하는데요. 일단 관심권에 넣어둡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도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올라갔습니다. 3,750억 그러니까 양쪽에 거의 프로그램 매수세 동반되면서 골고루 업종 대표주들 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스닥도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650억 규모로 샀기 때문에 자, 코스피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현대건설 여기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추가, 추가하고 자, 6%대 강한 상승 이후에 전일 또 추가했어요. 그죠? 전전일 또 추가했고요. 그래서 현대건설에 아,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55,000원을 첫 번째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를 강하게 이렇게 돌파해 버린다면 5만 7,5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전 손실을 봤던 거 많이 해내는 그런 상승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기간이 긍정 쓸어 담고 있습니다. 나쁠 게 별로 없어요. 안 좋은 거 다 두드려 맞았고요. 이제 회복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자, 한미정상회담 예정되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은 남북경협에도 관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다른 사업도 추진하는 것도 있고 예타 면제 예비타당성 면제 등으로 인해서 충분히 또 모멘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종목 말고 남북경협에 현대건설로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스픽 화장품주가 대세거든요. 그래서 먼저 신세계 면세점입니다만 호텔실라 LG생활건강 강하게 가고 조금 조정받고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모레퍼스픽 크게 간 거 없기 때문에 여기 사서 여기서 끊어먹고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또 프로수건인데 자, 한번 사고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추세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닥터케이가 그게 장기거든요. 별로 오른 거 없기 때문에 업종 내 순환매 들어올 수 있다고 예측했고 정확하게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등 강하게 한다면 20만 4천원권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기간에 쌍거리 들어왔네요. 그죠? 별로 틀린 거 없어요. 추가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뚜기가 조금 지지부진해요. 그러나 박스건 하단부이고 진라면이 신라면의 아성을 도전할 정도로 시장의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박스건 하단은 충분히 지지할 거다 생각하고 조금 더 추가 물량 넣어서 이제 한번 조금 손실 구간인데 반등만 나오면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최근에 기관이 좀 던져서 그런데 외국인 기관 싹쓸이했던 종목이에요. 외국인 들어왔습니다. 지금 라면 봉지 가격 그리고 곡물 가격 인상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농심 조금 하락폭 좀 있고요. 삼량 식품도 조금 하락폭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빠지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반등식 잘 처리 하고 나오면 수익권을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 박수권 하단에서 들어간 거예요. 박수권 하단 그렇죠? 그렇습니다. 강력한 상승 4.2% 수납매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강한 장대양봉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12만6천원 만약에 강하게 돌파해버린다면 베리베리 굳신 상황이 되는 거고 기관에 싹 싼거리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막 매수세 들어오죠? 시충 상위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 메리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그대로 퍼펙트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홀딩입니다. CJENM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자 여기 24만2천 2천원 단기 고정권까지 노려보고 여기서 주춤하면 청산하는 전략 써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기 때문에 코스닥을 기관에 산다면 CJENM 연예기획사들 지금 안좋은 이슈들 많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큰 범주로 보면 연예기획 방송제작 방송 그런 큰 범주에 같이 들어가는 권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강한 반동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관 매수세 들어왔어요. 양호 YSL 5G 관련 핸드폰 관련 이제 우리나라 4월 3일 자로 5명인가 먼저 개통했습니다. 2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 미국 경쟁사에 비해서 하루정도 더 빨리 앞당겨서 개통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이팅 고려합니다. 자 이거 여기서 매수했어요. 그죠? 갈만한 자리에서 다 매수하는 겁니다. 바로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여기 단기 고점 권역인데 크게 오른 부분 없고 만약에 5G가 한번 테마가 들어온다면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모양이 되기 때문에 전 고점에서 쉽게 안 끊고 더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강한 상승 나온다면 자 17,000원권 강하게 넘어간다면 추가로 18,2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더 긴 흐름이면 15,000원에서 17,000원이니까 2,000원 정도 박수권이니까 박수권 2,000원 더다며 19,000원까지의 목표치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어요. 기간에 최근에 매수세가 좀 있다. HLB 생명과 야 참 아쉽게 만든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강력한 상승세 전략대로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워낙 흔들어댔거든요. 보십시오. 워낙 흔들어대서 비중점 축소하고 난 다음에 강하게 날아가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후회 없습니다. 일부 물량 아직도 홀딩 중입니다. 안 던져요. 다 일부 물량은 더 갈 수도 있거든요. 파른걸로 현대건설 현대차 이런 부분에 추가 매수했기 때문에 뭐 크게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기간에 강한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이거 공매도 최우선종목에 선정되기도 했거든요. 공매도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공매도 반등할 때 공매도 회수물량까지 같이 들어오면 강한 상승세 나올 수 있다. 그거 같이 적용됐다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도 빌리지 않고 있어요. 47,000원에 매도했거든요. 그리고 못 팔았던 분 46,000원 이상에서 팔았으니까 46,000원 정도에서 팔았으니까 별 무리 없이 잘 빠져나왔고요. 만약에 조정받으면 이제 45,500원 건에는 매수 들어갑니다. 추세 돌려냈거든요. 추세 돌려냈어요. 눌림목 주면 삼성전자 관심 있어요. 딱 넣어놨습니다. 먹고 팔았는데 다시 눌려주면 또 들어갑니다. SK 하이닉스도 관심 있어요. 강한 장대양봉 오늘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그랬습니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좀 더 좋을 거다 방송했거든요. 돌려보시면 돼요. 더 잘 갑니다. 틀린 바가 없어요. 말 맞추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골고루 시장이 반등하면서 기관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매가 동반된 걸 봤을 때 업종 대표주 군들 시청 상위 종목들 골고루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 와중에도 비교적 상승폭 없는 현대차라든지 이런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더 많이 올라간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주 아까 괜찮은 포인트 했는데 야 기움증권 날라요. 삼성증권 자 눌려주면 다들 관심 가지면 되는 겁니다. 눌려주면 여기 딱 올려놨을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기움증권 넣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넣었던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없네요. 죄송합니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기움증권 삼성증권 두 개 관심 가져야 돼요. 눌려주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좋긴 합니다만 일단 상단에 올려놓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장기 해상할 때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처질 가능성도 있어요. 강력한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위로 올라갔으면 더 좋겠다. 그러면 베리굿인 거거든요. 자 몰라요. 모릅니다. 이것은 쉽게 속단하기 힘든데 일단 일봉상으로 보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으로 마감을 했으니 기관외국인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개인들 그리고 팔고 있는 개인들 물량을 받아주면서 공격적으로 더 추가 매수는 온다면 베리굿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많이 힘든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장이 반등한다면 더 잘 갈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닥터K도 여러분들 도움될 수 있도록 방송 더 열심히 할테고 구독 안하고 계신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주위 분들에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추천도 좀 해주십시오. 방송 괜찮다 하시면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자 추천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공부해보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전 아침 8시 40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 많았습니다. 내 네 눈 딱 암 딱투케이요. 암 딱투케이요.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붙여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야